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사는 애틀맘입니다. 오늘도 애틀맘이 추천하는 렌트하우스, 수완이구요. 방 4개, 화장실 4개, 피치트루 리치 하이스쿨 기내 소속입니다. 들어오는 입구부터 수영장 커다랗구요. 공간, 주차공간도 넓고 길도 널찍널찍 아주 고급스러운 타운홈입니다. 수완이와 잔슨클릭이 만나는 위치의 고급스러운 타운홈 보러 가시죠. 밖에 한번 볼게요. 밖에도 오우 아주 프라이빗 하다니. 저쪽에 집이 없어서 완전 프라이빗. 물론 뒷마당이 없긴 해요. 그렇긴 한데 여기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 위에 주차를 할 수 있어요. 주차장이고 3일 또 4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올라오셔서 오우 방 너무 시원해. 뷰가 너무 좋아요. 주위 아무것도 없고 숲속 뷰에요. 숲속 숲속 뷰가 너무 좋고 여기 안방 오우 안방 청소 아직 안하는 상태인데도 너무 깨끗해. 아주 깨끗한 컨디션 좋습니다. 숲속 뷰가 다 시원시원해요. 방도 크고 보는 뷰가 다 시원시원해서 답답함이 없어. 타운홈인데도 세탁기 건조기 세탁기 건조기 세탁기 건조기 사다 놓으셔야 됩니다. 없습니다. 요즘은 다 렌트할 때 세탁기 건조기를 안주는게 추진가봐요. 대부분 다 없어요. 여기도 아주 오우 레옹볼도 시원하고 너무 좋네. 여기 옷방도 사이즈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커다란 방이 지하라고 하기 민망해요. 왜냐하면 1층이야 1층 1층이 이렇게 1층 1층에 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 화장실이 문이 두개라 일로도 들어오고 나갈 수도 있고 화장실이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 복도에서도 이렇게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옷방인데 방으로서 못할 것 같아요. 엄청 커다란 창고 같은 옷방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차 2대 밖에도 차 주변에 4대 차 4대를 넣을 수 있게 주차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고급스러운 타운홈이고요. 입구에 알디 맥도날드 편의시설들이 있고요. 한국 식당들도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애틀맘이었습니다. 2 2 3 3 4 4